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인사부터 드릴까요? 나가 나가 찐구시 안녕하세요 유닉스입니다 앤서 좋은데이데이 아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요 사실 제가 많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많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전에 한영 씨,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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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함께 하자 안녕하세요, 주위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워요 오늘 재밌게 즐기고 가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에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앤서부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벌써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준비한 거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오늘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입니다 저는 릴리에요 오늘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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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시간 Restор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앤서oir üst Bü 고윙입니다 영상 보고 싶었어요 영상 보고 싶으셨어요? 내일 글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홍콩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멤버들은 혹시 홍콩에 왔고 경험이 있나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않나요? 맞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었을 때 완전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리가 너무 예뻐서 저는 한국의 경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영화처럼 영화처럼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게 2023년 새해가 밝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演唱회가 더 의미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는 2024년 새해가 시작되네요 저희는 2024년 새해가 시작되네요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그리고 M.A.X.의首상 粉丝演唱회 저희는 한국의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 둘 셋 산 리포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준비가 한번 인상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많이 함께 아쉬웠어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아하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셔서 너무 많이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의 모터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렇죠 서류들씨 그래서 우리 정말 구매했어 그리고 준비한 그런 모터가 별로 하나 생족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2020 일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에 공유했던 포스터 다들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현상회의 공간은 우리의 공간입니다.